두 번씩 수사적 괜찮을 것 같죠? 음? 괜찮을 것 같죠? 네,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베트남이니까 네, 이게 색깔이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밝게 나와가지고 여기다 올리브 드랍 같은거 붓으로 살짝 톡톡톡 칠해주면 그럼 가격 비슷해지죠 여기다 올리브 드랍 같은거 이렇게 땀물을 다 올리브 드랍 치고 넣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